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대한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밧야, 바람일다, 심경 이렇게 되죠. 마하, 밧야, 바람일다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했고요. 심경이라는 것은 보통 마음의 경전이다, 혹은 핵심을 설한 경전이다. 주로는 핵심적인 것을 설해 놓은 가르침이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만을 한 260여자로 딱 압축해서 설한 경전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어떤 심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런 의미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마음공부는, 이 불교공부라는 것은 결국 불, 부처가 누구냐, 무엇이 부처냐, 진정한 자기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걸 열반이라고 하든, 해탈이라고 하든, 아니면 부처라고 하든, 혹은 법이라고 하든, 혹은 선에서는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벌레 면목,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경전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마음 얘기예요. 그리고 방편이, 하나하나의 방편이 전부 다 마음 이야기를 가지고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따라가서 언어와 개념을 따라가서 보면 되게 재밌는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불교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말 이전의 낙철을 보면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 반냐, 바람, 이따, 심경이 전부 다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마하, 이 마음은 마하거든요. 크다, 작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가 없는 큰 거, 그걸 마하라고 한다고 했죠. 또 반야, 이 공부를 깨닫는 지혜가 바로 반야 지혜거든요. 분별로는 알 수 없는, 무분별지, 분별로는 알 수 없는, 이 자리를 분별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반야가 바로 이거예요. 바람, 이따가 방편으로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 저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의 완성. 그 말이 뭐겠어요? 거짓나, 가짜의 나가 진짜 자기, 무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어떻게 내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느냐. 진정한 자기로 가는 방법,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바람, 이따죠. 심경할 때 마음도 우리의 본래 마음, 이게 뭐냐, 그게 마음이죠. 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경이 어디 있어요? 딱 자기 마음 안에 경이 다 나오죠. 마음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그걸 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하받냐 바라밀다 심경이 전부 다 이 법 하나, 마음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하받냐 바라밀다 심경, 위대한 지혜, 크나큰 지혜로서 저 깨달음의 언덕, 바로 이 깨달음의 언덕이죠. 이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길을 설한,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을 설한 경전, 어떤 어떤 마음을 밝힌 어떤 경전. 좀 쉽게 말하면 지혜의 완성, 반야를 중점도서 설명하면 지혜의 완성,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야 심경의 어떤 제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첫 마디의 반야 심경에서 등장하는 게 관자제 보살에서 나와요. 관자제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달을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고통과 앵란에서 벗어났다. 이게 반야 심경에 나아가서 팔만대장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핵심을 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야 심경을 강의하는 것은 반야 심경을 강의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반야 심경을 설명하고 이런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텍스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든지 이 반야 심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그냥 이 마음공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막 진돈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반야 심경의 이제 첫 마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제 관자제 보살이 나와요. 관자제 보살이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관세음보살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혹은 관자제 보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 법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진리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부처님 명호만 쭉 적어놓은 것을 삼천불 명호 경이라고 불러요. 삼천불 명호에 부처님의 이름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어놨어요. 나무 법상 열애불 또 나무 무슨 열애불에 쫙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처님 이름만 쭉 적어놨는데 그게 왜 경일까요? 그게 바로 경이에요. 부처님 명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법명 받고 나면 스님 저 법명 뜻 해설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그 많은 법명을 다 해설해 주시잖아요 보통.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전부 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를 이 법을 설명하는 불교에서 대표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조합시켜서 법명을 보통 만들어요. 그처럼 부처님 명호가 그대로 법을 드러내고 있는 명호거든요. 관자재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관자재보살하면 보통 우리가 자유자재로 관한다 보통 아바로키테, 스바라 이렇게 불러요. 아바로키테 하면 지켜본다 이런 뜻이고 스바라 하면 자유롭다, 자제하다,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인데 자제하게 지켜본다 이게 관자재의 뜻이에요. 자제하게 지켜본다, 자제하게 관한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자유자재하게 보지 않아요. 막힘없이 보지 않아요. 자제하게 본다 이건 막힘없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막혀서 볼까요? 자기 분별의 필터에 막혀서 왜곡해서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거는 막힘없이 보는 거거든요. 분별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8정도에서 말씀하신 정견이에요. 불교에서 핵심은 정견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곧바로 진리를 곧바로 보는 거예요. 분별로 왜곡해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파악해서 보고, 파악해서 알고, 그렇게 안 걸 진짜 알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봤다고 생각해요. 이걸 육조스님은 정견에서 바로 보는 것을, 직심, 이런 표현을 해서 직심, 곧장의 마음. 곧바로 보면 본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심은 곧바로잖아요. 그런데 왜 직심이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곧바로 못 보니까, 왜곡해서 보니까, 자기의 분별이라는 필터에 거쳐서 보니까, 필터에 거쳐서 왜곡된 모습의 현상만 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세계를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두가 살고 있지. 세상이 딱 고정돼 있고,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와서 살다 간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 분별의 세계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식, 내 의식이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세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식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고 그래요.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의 의식뿐이지 바깥 경계라는 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 경계가 그렇게 실제 있지 않아요. 내가 그 경계를 내 식대로 왜곡해서 본 것일 뿐이지. 사회적인 똑같은 현상 하나를 보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몇십 년 퇴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내 남편 남편 데리고 안 산다. 내 머릿속에서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해석한 남편만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산다. 그건 진짜 남편과는 못 만난다. 죽어도 못 만난다. 진짜 남편을 못 만나요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서 해석된 남편, 해석된 아내와만 살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식대로 왜곡한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 내 딸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자식이 TV에 나왔거나 자식이 뭘 새로운 걸 했을 때 내 아들은 저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싶은데 너무나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내 아들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부모님도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셨다니까 40년 동안 자기는 자신감이 없어서 무엇도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재능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야를 너무 잘하셔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본인은 다시 태어난 것 같대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난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고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고 여태까지 굳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난 이건 재능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게 재능일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깜짝 놀랐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여길 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왜곡된 필터를 가지고 자기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나만 만나요. 죽을 때까지. 진짜 나를 못 만나요. 제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나를 해석해서 나를 만나요. 그 해석된 덧칠이 없으면 생각의 덧칠이 없으면 분별 망상으로 왜곡하는 색안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장 보게 돼요. 왜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곧장 바라보게 돼요. 막힘없이 바라보게 돼요. 자제하게 보게 돼요. 그게 관자재예요. 관자재. 자제하게 관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을 설명할 때 항상 지관이 따라붙어요. 지관. 지관이 관자재와 같은 거예요. 자제하게 본다라는 것이 분별로 보지 않고 막힘없이 자제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지관이 분별을 멈추고 멈출 짓자.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바람일다거든요. 불교 수행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관 정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첫 마디 첫 등장인물의 번명에서부터 이름에서부터 관자재. 이게 법이에요. 법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게 바람일다 어떻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일다 해야 되느냐. 이 대승의 경전은 바라밀 반야바라밀을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불교 경전은 이래가지고 정교해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어떤 정교냐.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등장인물의 번명 하나 허투루 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관자재 보살 관자재가 뭔 뜻인지만 제대로 알면 여기 아까 앞에 말했던 바람일 어떻게 바람일을 하는지 어떻게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지가 관자재에서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뒤에 관자재에 대한 부연 설명에 여쭤보면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관하는 그럴 때 어떻게 보게 되느냐. 부처님께서 소부 우단하경의 바히야경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재하게 관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경전의 내용인데요. 바히야여 볼 때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낄 때는 느끼는 것을 느끼만 하며 인식될 때는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이다. 책에는 없습니다. 찾아도. 제가 따로 적어온 내용이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볼 때는 보이는 것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하는 거예요. 자재하게 관하는 거예요. 지관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하는 거예요. 볼 때는 볼 뿐인데 우리는 볼 때 볼 뿐이 아니고 볼 때 내 식대로 왜곡해서 봐요. 왜곡해서 보니까 분별 의식을 가지고 왜곡해서 보니까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이런 건 더 보고 싶고 저런 건 보기 싫어. 더 보고 싶은 거는 집착해요. 취하려고 해요. 집착하는 게 내가 더 보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면 괴로워요. 꼴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하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취하거나 버리려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냥 볼 때 보기만 한다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취하려고 애쓰는 것도 없죠.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아무런 분별이 없느냐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가 없어요. 하되 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할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과거의 해석 덧칠 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옛날에 나랑 원수지간이었거나 내가 걔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그 친구는 성격도 달라지고 너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때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인식해서는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그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나를 지금 너무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때 내가 좀 미안했던 것 때문에 뭔가를 도우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덧칠 된 그 친구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너무나 돕고 싶고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그 친구가 나를 막 이렇게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취직도 시켜주고 싶고 이런데 10년 만에 만나자마자 덧칠 된 분별된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만나기 싫다. 짜증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아주 놀라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화를 버럭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왜 그럴까요? 과거에 필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려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덧칠 된 필터로 만나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해도 보통 우리는 안 들어요. 왜? 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입만 뻥긋해도 알아 이래요. 보통 남편분들은 그러죠.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뒷모습만 봐도 화가 났는지 아니지 안 돼요. 집안에 공기가 일켜진대요. 그냥 보살님들은 전혀 티 안 내려고 화 안 난 척하려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애쓰는데도 공기에서 다 안 돼요. 애들이 더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해요. 분별을 해서 분별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의 필터로를 가지고 보거든요. 하나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우리 스승님 회사 직장 상사 자식 남편 불교 모든 모든 존재 비존재 상황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봅니다. 그 해석을 빼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공한 우리가 공하다라고 말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이 자제한 눈이 열리는데 관자재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관자재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살아왔어요. 분별하는 것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것에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별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내가 더 많이 안다.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안다. 많이 알아서 많이 성공했다. 이런 아상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분별의 지식 거기에 대한 집착과 거기에 대한 옳다라는 고집이 강해져요. 아무리 옳아도 옳은 거에 집착하면 그건 틀리거든요. 그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똑부러지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말을 하려고 해도 똑부러지게 반박을 하면 말을 못해요. 이렇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인식 그거는 상대적으로 옳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상황에서만 옳을 수 있거든요.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러지 이 세상에는 본래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 해석은 자기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런 비유를 들듯이 이 소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층간소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사람은 이런 소리만 들려도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자제려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소리에서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적거나 나쁜 게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의 필터로 바라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실존인 것 같잖아요. 진짜 같잖아요. 이 몸이 나지 나는 진짜 있지 가 진짜 같 여기 손이 있지 이게 진짜 같잖아요. 내가 태어났지가 진짜 같잖아요. 나는 남자지가 진짜 같잖아요. 나는 몇 살이지 가 진짜 같잖아요. 다 생각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다 이거 생각이에요. 난 남자다 생각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남자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다라는 게 생각이 없으면 있나요? 당장 기억상실이 딱 와보세요. 외국에 혼자 여행 가다가 기억상실이 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나이가 몇인지 몇 살인지 알겠어요? 내 부모님이 누군지 알겠어요? 몰라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실제 여러분들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내 나이가 지금 많은데도 젊은 원빈이나 원빈이나 무슨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 보면 괜히 설레잖아요. 할머니들도 설렌다 그러세요. 왜 설렐까요? 나이가 본래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미쳤네 내가 노망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래는 나이가 없어요. 그게 생각으로 나이가 없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는 나이가 없죠. 여러분 명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관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관자제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제하게 관하면 지금 여기서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으로 거르지 않고 생각에 막힘없이 그냥 자제하게 본다면 즉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분별로 해석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있는 게 뭐냐 진짜 자제하게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상하고 이러고 있을 때 나이도 없어요. 명상하고 그냥 있는데 거기 나이가 있어요?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나이가 있잖아요. 내가 여자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생각이에요. 그냥 이런 어떤 그냥 어떤 그냥 명상하고 있을 때는 호흡의 움직임 어떤 어떤 엉덩이의 무게감 어떤 몸의 간질거림 이런 어떤 기초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차리질 뿐이에요. 실제 벌어지는 관하면 이게 이제 진짜 보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보지 말고 생각으로 보는 걸 왜곡해서 보는 거니까 생각으로 보지 말고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 둘로 나뉘요. 그런데 이 봄을 진짜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자제하게 보란 말이죠. 진짜 경험하면 이 봄에는 생각을 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내가 저것을 본다인데요. 정말 봄으로 맨 느낌으로 봄이라는 것을 진짜 자각하면 그냥 볼 뿐이에요. 들을 때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저 소리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을 탁 내려놓으면 실제 경험되는 건 뭘까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실제 경험되는 거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앞에 있는 스님이 컵뚜껑을 꽁꽁 때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 분별을 빼면 그냥 이럴 뿐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처님 방식으로 설명하면 들을 때는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해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함께한다는 거거든요. 둘로 나뉘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요. 함께하지 않을 때 그대는 거기에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여기에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아주 친밀하게 그냥 둘이 아닌 둘이 아닌 이 하나가 경험될 뿐이에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어서 경험되지 않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일으키기 이전에 순수한 첫 번째 자리에서 자제하게 막힘없이 지관 멈추고 보게 되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러잖아요. 멈추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느냐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이 친밀한 하나임 둘이 아닌 이 진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분별 필터를 거치기 이전에 맨느낌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의 시야 위빠사나 위빠사나라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제한 관찰 지관 관자제 관세음 관세음은 뭐겠어요? 세간의 음성을 관한다. 뭐가 세간의 음성이에요? 분별망상 하는 생각들 온갖 분별망상 하는 생각이 말로 나가면 세간의 음성이 된단 말이에요. 세간적인 출세간적인 게 아니라 세간적인 게 분별이거든요. 세간의 음성 분별하는 음성 우리들의 분별의 소리를 얘기를 해요. 분별의 행동 분별의 소리 이걸 어떻게 해라? 관세음해라. 세간의 음성을 관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세음이에요. 그냥 관세음. 세간의 음성 세속적인 세간적인 분별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이건 이렇게 필터로 보고 저 필터로 바라보는 그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그 필터를 빼고 올라오는 생각을 세간의 음성을 그대로 관해라. 멈추고 관해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듣고 잠시 책을 덮고 본문을 잠시 끄고 이게 명상하는 시간이랄까요. 고요히 어떤 사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 좌선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좌선을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좌선도 상당히 많은 공부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도움이 돼요. 좌선을 해서 앉아가지고 진짜인가? 저 스님 하는 말 사기 아닌가? 자기가 확인해봐야 돼. 자기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직접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아니라 어떤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전통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어떤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든 덮어놓고 무조건 믿지 마라. 이래요. 직접 자기가 경험해보고 그게 맞다면 그때 가서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불교는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 스스로 탁 앉아서 생각을 쉬고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반개라리죠. 가볍게 뜨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상태에서 들리는 모든 것에 그냥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려고 일부러 산속에만 들어가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일부러 조용한 곳에 찾아가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곳은 훨씬 도움이 돼요. 왜? 관세음보살 세간의 음성을 관하려면 세간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알았냐예요. 진짜 수행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근원통 보살이라고 해요. 관음전을 원통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근원통이 뭐냐면 귀이자 이근 듣는 게 원통자재하다 이거예요. 원통자재한 게 뭐냐면 분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는 분의 소리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을 통해서 입도했다 도에 들어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입도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명상하고 앉아서 지금 들리는 모든 것에 완전히 나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조용한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들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동차 소리도 좋고 TV 소리도 좋고 옆집 애가 오는 소리도 좋고 어떤 소리도 괜찮아요. 새 소리도 좋고 무슨 소리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해서 나는 뭐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어때요? 들릴 때 들리는구나 라고 알죠? 알아차리죠? 안 들릴 때 지금은 안 들리네 하고 알아차려요. 눈을 뜰 때 보이네 하고 보잖아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네 하지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게 보이죠. 늘 보고 있어요. 이 봄은 쉬지 않아요. 이 봄 이 암은 쉬지 않아요. 항상 살아 있어요. 늘이란 말이에요. 늘. 그래서 고요할 땐 고요함을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시끄러울 땐 해석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익은 온통 관자재보살의 공부법 수행방법 가만히 앉아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최대한 내려놓고 들리자마자 곧바로 무슨 소리 무슨 소리라는 해석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듣기 좋고 저소리는 듣기 싫고 라든지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냥 한번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말로 해석하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 거죠. 어떤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 이거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니까. 여기서 말로 해석해 버리면 벌써 분별이에요. 이게 날것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 경험하란 말이죠. 그게 관자재의 수행법이에요. 이건 온통의 수행법이고 대성불교로 말하면 그게 윗바사나예요. 사념처 수행. 하다못해 고요할 때는요.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꽤 크게 들려요. 고용한 곳에서는. 잠들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호흡소리가 크게 들릴 뿐 아니라 이 맥박 뛰는 소리조차 생생하게 들려요. 그걸 맥박 뛰는 소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냥 들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내가 있고 그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직접 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분별이니까 내려놓고 나가서 그냥 있으면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냥 이럴 뿐이에요. 거기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요. 둘로 나뉘는 게 없어요. 거기엔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이 암 이 분별 없는 암 이게 그냥 깨어있을 뿐이에요. 이게 진짜잖아요. 진짜 실상 그 실상이 비추어지잖아요.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가 반야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관자재보사를 보는 것이고 관세음보사님을 보는 것이고요. 이 관세음보살님을 경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우리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받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 연불하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들으면 이 본문의 낙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본문의 말을 따라가서 해석을 해요. 말을 따라가서 말의 의미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의 선불교에서나 또는 법화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전을 해석하는 데는 말을 따라가거나 인연법을 돌아보거나 이런 방식도 있지만 진짜 훌륭한 방식은 관심석이라고 불러요. 선에서 선사스님들이 관심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직접 보고 그 마음의 기초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한 그 마음의 의거에서 경전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육조스님의 해석이 그래서 육조스님은 중국에서 살았던 한 분의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만든 가르침을 어떻게 경전이라고 불러요. 경전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육조스님이 쓴 가르침만 육조당 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파격적으로 경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 됐을까요? 육조스님이 바로 관심석으로 처신은 마음을 깨달았다 보니까 깨달은 그 마음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해요. 좌선 앉아있는 게 좌선 아니다. 사홍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홍선 그게 사홍선이 아니다. 삼법인 그게 삼법인이 아니다. 삼귀 그게 삼귀가 아니다. 다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학자가 본다면 육조스님의 해석은 다 틀렸죠. 기존의 해석대로 해석 안 하니까 그런데 선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관심석을 하고 있는 이 선에서의 해석은요. 그렇게 기존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해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 그대로만 하면 이 얘기 들으면 아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내가 부르는 소리를 관찰하고 괴로움을 없애주는구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 법의 본뜻을 알아차리기에는 아직 근기가 수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언어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불의법이라는 하나의 진실을 곧장 드러내기에는 너무 분별에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하려면 쉽게 설명했어야 됐어요. 방편으로 설명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복적으로 쉽게 다가갔어야 됐어요.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제가 신조들을 위해서는 시론, 괴로운, 생천론이라고 해서 좀 쉬운 가르침부터 설했던 것처럼 근데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관심석처럼 지금 이 본뜻을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나오고 대학 안 나왔어도 지금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열려있고 많이 깨어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다 알아들어요. 옛날처럼 소수 특권층만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볼 때는 그 말의 이미지만 따라갈 게 아니라 그 말이 우리에게 딱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낙처, 귀결점 거기가 어딘지를 봐야 되고 그것을 본다면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고구정령하게 늘 마음 하나, 법 하나, 진실 하나를 항상 가르쳐 보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공부를 하면 보다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